물러나주시기 바랍니다. 전파가 지금 파페리티링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 다 끝난 건가요? 네 정리를 부탁드리고요. 네 다 끝났어요? 아 남았어요? 네 자 우리 관중하시는 분들 지금 파페리티링이 나오니까 좀 뒤를 좀 물러나주세요. 안전관계사 아직 겪고 없어요? 네 알겠습니다. 네ыт게 다 먹어요. 네 알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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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